음악 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할 길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 먼저 체크 한번 해보면요 시장 반등이 좀 나왔죠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 모양새가 조금 이상합니다 사실 시가가 조금 떠가지고 양봉으로 쭉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았을 텐데 지금은 시가는 높게 뜨고 밑으로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장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두려움과 우려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가 미국 시장이 반등이 일단 나왔죠 미국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야 뭐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관점인 거예요 근데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그 근거를 보니까 지금 좋잖아 지금 아무 일 없잖아 그러니까 안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태풍이 오는데 지금 당장 맑으니까 내일 태풍 안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한테 이렇게 혼을 나기로 했어요 오늘 너희 4교시 끝나고 점심시간 때 교무실로 와 했는데 4교시까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혼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갑자기 막간에 약간의 그 막간을 이용한 그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이상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주가 상승인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안 올 수 있다는 정확한 신호가 필요한데 그런 신호들은 없이 그냥 지금 좋으니까 지금 아무 일 없으니까 경기 침체가 안 올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고 바보 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미국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월가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그러면 사야 될 때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매수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최근 며칠 동안에 외국인들이 끌어올렸던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보고 그리고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강 달러로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의도가 너무 좀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달러를 좀 더 손쉽게 바꾸기 위해서가 아닐까? 자기가 들고 있는 물량들을 팔아야 달러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런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안 입고 온 눈으로 저는 이 시장 반등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찌 됐든 경기 침체는 이미 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이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물가가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물가가 잡히는 게 통화 정책 때문에 잡히거나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위한 통화 정책이 성공한 게 아니라 경기 침체와 함께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동시에 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태그 플레이션이다 라고 해가지고 물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가 오는 거는 스태그 플레이션이니까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라도 잡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잡으려고 인플, 경기 침체를 용인하는 수준이었는데 경기 침체가 안 올 수 있다라고 물가가 잡히는 거 보니까 경기 침체 안 올 것 같아 라고 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헛소리에 주가가 올라갔으니 당연히 오늘 은봉으로 빠지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승을 그렇게까지 즐겁게 반갑게 바라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안심하려면 역시나 이 자리에서 좀 오랫동안 머물면서 옆으로 이렇게 쌍바닥을 그린다든지 횡고한다든지 또는 지난번처럼 횡고하다가 빠질 수 있으니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새가 나와야 안심하고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경기 침체가 진짜 안 올 것 같네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거 가지고 하락이 끝났다, 멈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좀 힘든 시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찌 됐든 지금 상승에 우리가 여전히 환호 지를 때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할 매수의 기회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보여지는데 저는 거기에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분할 매수의 기회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 참고해서 대응하세요 분할 매수 할 바에는 기다렸다가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어찌 됐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오늘도 급등은 나왔는데요 시장이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했다면 사실 좀 괜찮은 기업들이 상한가에 갔을 거예요 근데 시장이 엄청 강한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대동전자와 대한과학 이런 기업들이 지금 급등이 나왔어요 둘 다 품절주고요 쓸데없는 종목들이 급등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 사실은 품절주들이 좀 많이 보이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보여지진 않고요 개별 호재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몇몇 개가 보여지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다행히 10% 이하로 빠지는 기업들은 없는데 조만간 10% 이하로 빠지는 기업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는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대동전자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대동전자는 사실 주식수가 천만주밖에 발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동전자 같은 경우에 주식수가 천만주 발행됐는데 82%가 묶여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860만주 정도가 거래가 되지 않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200만주 가량이 유통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매수세가 살짝만 몰려도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대동전자가 급등한 이유가 있나 하면요 뉴스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 매수세만 몰려도 주가가 급등하고 급등하니까 뭔가 좋은 게 있겠지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따라 붙게 되고 따라 붙으니까는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고 더 올라가는 걸 보니까 또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저기 좋은 거 있나 보다 하고 따라 붙게 되는 정말 불나방이 불나방 만드는 정말 개미가 개미를 서로 죽이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사실 즐겁다 뭐 바라보기 좀 힘들고 안타까운 자리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물릴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9천원 이상 가기 힘들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들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매도해서 나오는 게 좋은 것 같고 그게 아닌 분들은 쳐다도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한과학도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있는가 대한과학 검색을 해보니까 콜드체인이 이제 의무화가 된다 의약품이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의약품 대란에 콜드체인 의무화 때문에 대한과학이 급등이 나왔는데 이 기업도 사실 주식수가 740만 주밖에 안 돼요 그중에 240만 주가 묶여있으니까 또 유통 주식수가 좀 줄어들게 되죠 보통 품절주는 기준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뭐 기준을 딱히 뭐 제가 정할 이유는 없는데요 보통은 유통 주식수가 형저히 좀 떨어질 때를 이야기하는데 몇백만 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만 주 이하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그냥 품절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통 주식수가 부족하게 되면은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조금만 몰리게 되면은 주가가 빵 하고 급등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조금만 누군가 차익 실현하겠다고 팔아버리게 되면은 주가가 빵 하고 무너지는 그런 형태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호가가 불안정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 바로 내려가버리고 내려갔다 바로 올라가버리고 어떨 때는 급등 어떨 때는 급락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여유가 있거나 매일같이 주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품절주는 저점에 좀 이렇게 싸게 잡아놓으면은 언젠가 한번 튀어오를 때 강하게 튀어오른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 밑져야 본전으로 사놓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하긴 좀 그렇죠 기회를 노리고 하면 사놓는 정도는 나쁘지 않아도요 그래서 큰 비중으로 들어가기도 힘들고 뭔가 사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품절주는 보통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이 나온 이 두 종목이 내 포트폴리오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잘 안 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 포트폴리오에 들고 있다라는 것을 불호할 이유가 없는 게 실력이 없는 걸 뜻하는 거기 때문에 와 실력이 없어도 수익만 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실력이 없다라는 게 뭐냐면 이런 기업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런 걸로 수익을 냈다라는 것 중에서 정말 내가 저점을 잘 잡아가서 품절주라도 이거는 내가 매매 타이밍이고 기회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신 분은 실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잡아놨다가 수익이 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기업으로 수익 났다가 이런 기업으로 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옛날부터 많이 들어보잖아요 어르신들이 하는 말 쉽게 번 돈 쉽게 잃는다라는 말 많이 듣죠 딱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런 수익이 수익만 나면 장땡이야 라고 하면 할 말 없어요 어떻게든 간에 수익만 내면 된다 사람 죽여서 돈 뺏어서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렇게라도 보셔야죠 라고 하고 싶은데 저는 이왕이면 조금 올바르게 이왕이면 조금 더 건강하게 버는 게 낫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돈만 벌면 돼 라고 하면 강도지시라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거랑 이런 거 사는 거랑 똑같은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전혀 불허할 문제가 아니고 전혀 배합할 문제도 아니니까 이런 급등주 보면서 우리가 아쉬워할 이유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급등주가 보니까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쓸데없는 품절주 두 개 정말 강도지세 비율 할 만한 정말 쓰레기라고 할 만한 그런 기업들 두 개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시장은 지금 올라 놓았으나 올라갈 건 없어서 지금 저런 거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로 시장이 정말 강하게 움직이려고 했다면요 어떤 일이 발생이 돼야 되냐면 삼성전자가 오늘 빨간불을 켜고 엄청나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말은 결국 시장은 지금 억지로 끌어올려 놓고 팔아내기 위합니다 겨우 이거 끌어올려 놓고 팔아내려고 하는 것은 뒤에 얼마나 큰 하락이 있길래 이러는 건가 라고 저는 오히려 조금 무서운 시장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면 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이야기가 맞을지 제가 틀릴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아니 이렇게 올라올 이유가 없는데 올라오는 것 자체가 내가 틀린 건가 내가 틀렸다면 인정을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제 생각이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불안하다는 말은 제가 불안한 게 아니라 이 지금 상황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안타깝고 좀 안타깝고 불쌍하고 뭐 불안한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저는 오히려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왜?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을 짜시고 현금 마련을 잘 해놓으신 분들은 여전히 참아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물려계시는 분도 제가 떨어지는 걸 좋다고 해가지고 뭐 주구장창 평생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이번 떨어지고 나면 상승이 좀 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상승 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5,000원에 샀는데 2,000원이다 이게 1,000원 됐다가 3,000원까지 올라간다면 버틸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실 줄일 수 있는 구간 한 번 나온다 생각이 드니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투자의 문현진 맨투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